에휴... 무작위 히히 카드를 획득합니다. 무작위 일반유부를 획득합니다. 일반유부리죠. 히히 카드 씹었다가 똥 나오면 어떡해. 파리케이드 이딴 거 나오면 어떡해. 이딴 거 나오면 어떡해. 탓 불. 엘. 불 보든가 엘리트 보든가. 난타 징끈대검. 전투 혹은 층당 선언한 카드 먼저 쓰기 저주일시 턴패스 성공시만. 만. 어... 아이 후원 감사합니다. 일단... 하던 거... 일단 합시다. 선생님. 난폭한... 타격. 보스...뭐야. 슬라임이야. 진화 못 뽑으면 힘들겠다. 천탑 10만원빵. 절단 들고 가야 되는 거 아냐? 슬라임 극혐이다. 슬라임 극혐이다. 아... 네. 20분 뒤 미래에서 왔습니다. 그 카드가 안나와서 샷건치고 미션 실패하셨습니다. 진화야 너 근무시간이야. 아... 진화야... 진화야... 지금 나오시면 됩니다. 진화야... 진화 못한 아이언클르. 리오우야... 진화시켜줘... 폼타... 절단. 딜카드 많이 넣기 싫은데 많이 넣을 수 밖에 없네. 아 진화 아니면 불풍기 나와도 된다. 아 솔직히 불풍기면... 다 끝나지 그냥. 진화 말고 불풍기 줘요 그냥. 불! 돌겠네. 카드 왜 이딴 것만 나와. 폼타 하나 더야 돼? 아... 아닌데.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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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름강정. 아니... 제발... 아이고... 하... 숨막힌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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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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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몰랑 우리랑 방송한 번만에요. 사시모. 와 사심. 아이 까만 수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심할 서각이다. 액상격 전투암송 아이고 미치겠네 카드가 카드가 왜 이따구로 나오지 이걸 어떻게 이겨봤자 아닌가 이길 수 있나 아니 다 다 기본 카드만 나오는데 와 미치겠네 저 미친 절단은 왜 자꾸 나오지 아니 전부 다 일반 카드만 나오는데 그게 완타는 아닐 것 같습니다 에잇 다급이 빠지네 다급이 빠지네 포션 벨트 무적 무적이냐 파괴냐 아 무적 봤다겠지 아 물음표 보면 안된다 카드 먹어야된다 기름 회색 회색 맞지 않나 분도 넣어야 돼 회생도시 하지만 왓츠다아클은 그렇지 않았죠 슬라임 소돌 카드 더 보자 아이고 까만 수달님 사심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무감닥이 나왔네 분노도 나왔고 무감 아우 왜 이렇게 고민되냐 다 10만원 빵 아니었으면 바로 부감집었다 분노가 분노가 맛을나가 무감기사 아 어퍼컷도 괜찮을 것 같고 포션 저정도면은 슬라임은 잡을 것 같긴 한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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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액투성이 3코스트 됐대 와우 재물 재물소돌 사실 악형 이거 악형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덱이 구려가지고 재물이 나중에는 좋은 픽이 되겠지만 지금은 재물이 힘을 못쓰긴 할텐데 아 그래도 하긴 형상도 똑같이 느린 카드니까 뭐 재물집니까 약겠다 어 선의 코 왕관은 자살인 것 같고 또 또 돌아 또 돌아 또라미드 강인데 아무튼 이거 도갈이고 나머지 두 픽이 안좋아서 또 도란데 진짜 아 이거 또 돌아갈게 없잖아 사신 불조약 참호 부칼대검 부칼대검 그럼 금강점 상점 빨리 보고 엘리트를 좀 잡자 엘리트 엘리트 길이 2연전이네 포션벨트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아니면 이쪽으로 하자 상점 불 엘리트 불 불 엘리트 혹은 빤스런 아인이애트 아인이애트 대검 금강저 대검만 좀 봐라 무장해제불 수 ao niin 아는 그 맛있 그거를 그 그 그 그 그 그 어지러움 개조네 난관회생 난관회생을 미리 잡아놓을까? 난관회생을 그래도 잡아놓는게 마음이라도 편하니까 상점에서 몸박이나 나왔으면 좋겠네 쨍칭 폭 이겼어 분위기 좋은데 잼 딜이 너무 없다 몸박스 해봐야 된다 몸박스 해봐야 된다 주위는 무언유가 안 traum하니까 뺄러우니 풍경이 관리하다고 돼 자 아 고프트 스..수준 스네코 누네 복수 아니..코스트 왜이러냐 이 녀석이 하나 아니.. 이 녀석이.. 이 녀석이.. 이 녀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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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손 넘네 징끈 불풍기, 불풍기 응, 불풍기 한계 돌파 힘없지? 아, 힘있다, 금강조 징 깨구리랑 구슬 사갈까? 깨구리 좋지 음... 음, 나와도 빌... 칼질 책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카론 약점 분석 이쯤 되면 약분 안 넣을 수가 없네. 약분 진짜 겁나 싫어하는데... 아니... 얼알... 도갈 얼알... 이제 수비... 수비할 만한 것만 쭉 챙기고 하고... 지나 나오면 좋겠는데... 아... 필요한 민가서 진화시켜줘 도루 어! 혈안이다 혈안 필요없지 혈안 필요한가 삼코드기 참 이런 거 갖고 싶긴 한데 진병장님, 이번엔 진짜 근무 투입을 실합니다. 일어나셔야 합니다. 일어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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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사신 한방 들어갈 때가 됐다. 이번엔 진화가 꼭. 진화 알람 껐다 이제. 빨리 달랐어. 징근 흘내. 흘내냐 징근이냐. 플랩 받다 주시바. 간다. 고고고가. 아이 좋다. 아, 사신 쓸걸. 이 체력 손해봤다. 아, 왜 이도류가 나와. 연탄을 구할까? 대검 강화하고. 딜카드 그만 넣어도 되겠지. 아, 아이 뭐야 이게. 그냥 크림이잖아. 위장하는 크림이 아니라 위장한 크림이었어. 고고가. 고고가. 장르가. 고고가. 권 와우 대검님 네 없으세요 아 야쿠아 젠장 에잉? 길각 아니지? 아 호시형변이선줄 사신 형상 자독성 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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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뭐야 이게 세장합시다 이신 리신 리신클레드 코스튬을 하나만 주제 진짜 세장합시다 세장 세장 먹고 사신이 부장이면 칼신 엉 엉 개꿀잼 엉 세장으로 절단이랑 폼타가 제일 나은가 아니면 소돌 없을까 소돌도 지금 놀긴 한데 삼코덱이라서 더 노는 것 같아 소돌 지우자 열 받네 상코덱이라서 이거까지 깨면 젠돌아가 가장 완벽한 유물이라는 걸 입증하는 계기가 되겠군요 젠돌아 조키나중 고건 인정이지 난타 없을까 차라리 진화도 없는데 이런데 진화 나오는 거 아니야 도노데카 도노데카 잡아야 되니까 진화 필요하고 엘리트 피할 수 있는 길은 없네 물음표 좀 보자 이거 되게 약한 것도 아닌 것 같고 엘리트 잡으려면 물음표에서 체력 보존하고 그냥 체력만 보존해서 보스 보면 깰 것 같아 지금 덱으로도 특살 загuh 악력 쓸 걸 소금 쳐서 가 시장 아..뭔바.. 거의..거의 마지막 고민이네 버스오세요 마지막 고민이다 무척 롤 롤 롤 피 포션 이거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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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긴 듯 미션네 노엘 희귀우물 필요없는데 넘어간다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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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는 안일해져서 그럼 솔직히 지금 덱이 이렇게 뒀는데 안일할 만하지 무감각 한장이어도 충분히 딜 나오지 약분 꼴 베기 싫은데 약분 줄까 아 그래도 약분은 저거 할 수 있다 기사회생 로 태울 수 있다 무감각 하나 더 할까 심장가자구요? 이미 못감 걸러쓴 무감각 한장만 해도 되겠지? 진화 나오면 딱 있네 아이 또감각 카카 카카 생각하면 또감각 아이 넘어가자 다음 상점 가서 카드나 하나 더 지우자 이걸 심장 추라이를 시키네 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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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만원 안줄거면은 쫄치지마셈 10만원 주면 쫄쳐도돼 10만원은 인정이지 겁쟁이러니 쫄 쫄? 아니 10만원님 아니지 천원님 10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 10만원은 인정이지 뭐 지우지? 지울거 있나? 지울거 없지? 폼타 지울까? 지금 어둠의 폼 나왔으니까 폼타가 맞다 그리고 포션 아싸 장화 장화시든 아이언클래드 드로완장이라도 더 봐야되니까 폼타 진화 없는게 아쉽네요 진화 없는게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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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자 아쉽ę 아쉽네요 아쉬웁니다 자 잘 버텼네 됐다 깼네 깼어 깼네 아이언 클래그 샤기다 자 이래도 아이언 클래그가 아닙니까 차고 필요 없지 이거 그냥 싹 돌리고 빛 빨고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사실 중괄호가 아니라 중괄호의 모습이 한 알파고 있어 지금 알파고이 술더스 실력을 테스트해줍니다 알파... 고 알파고의 고가 고래였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팍을 쓰면 안되겠다 팍을 썼다가 킥카드 타면 안되니까 안 썼는데 사신탈 것 같았으면 써도 상관없었다 팍을 썼다가 킥카드 타면 안되니까 안 썼는데 사신탈 것 같았으면 써도 상관없었다 나 미포 왜 안 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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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깼으면 안 일해서도 되네 불타는 조약까지 오고 불타는 조약까지 오고 영국 동생이라 제가 다 타도 상관없으니깐 정답하게 쓰고 싸신 난권의 생 몸박을 줘요 다 해냈어 불조약 난권의 생 난 기단 아이구 난 논기 왜 액! 아니, 그냥 저거 사신이나 빨리 없앨걸 사신 돼지같은거 이걸 봤네 사신때문이다 아까도 맞았지 근데 불핏 성공 확실히 심장 안가니까 좀 나은.. 와 아아아아아 슬리디님 와 대박 중간호 당신은 대체해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드디어 세상에 마참내 성공 예 아이고 슬리디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이고 성공 난죽경업 빠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이언클레드 사기다 중간호가 이긴것일까 아클이 아니었다면 디펙트였다면 디펙트였다면 뼈도 못쓰렸을 것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Pokemon 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